17일 저희 ASK 가요 TV방송의 정기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공연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임원진들과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 가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프닝으로는 저희 ASK 이 방송의 해당이신 이은자 가수님께서 창구 공연이 있겠습니다.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은자 가수님 모시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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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그LOE 마지막 후라우라